안녕하세요. 예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사항 기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유튜브 채널 운영할 때 정말로 이것을 당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유튜브에 올려 놓은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커뮤니티 가이드 라고 있죠. 여기에 커뮤니티 가이드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유튜브의 행동 규범을 다룬 규칙이다 해 놓고요. 이것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하면 일부 공개에 자기가 공개를 하지 않고 동영상을 올린 것을 공개를 하지 않고 일부 공개나 비공개 콘텐츠로 하더라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댓글. 댓글에도 이렇게 뭐 상대방을 모욕을 준다든가 아주 자기들이 유튜브의 정책에 위반되는 그런 댓글도 위반되면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링크가 링크를 한 것이 뭐 성인물 사이트라든가 혹은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혼비난, 허무행란 비난 등과 관련된 그런 링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게시물, 썸네일, 썸네일도 해당이 됩니다. 등 프로토 플랫폼의 존재는 모든 유어의 콘텐츠에 적용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런 콘텐츠가 유튜브에 올린 것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서 삭제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당사자의 개인정보 침해라든가 법은 명령 등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거 한번 받으면 참 많이 아프게 되는데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셔요. 경고를 받으면 이메일이 지메일로 여러분 지메일 앱을 설치해 두면 지메일로 발송이 됩니다. 또한 모바일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알림이 전송됩니다. 그 다음에 채널 설정에도 표시되록 됩니다. 이 채널 설정에 가보니까 경고를 받게 되면 사용정지가 뜨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내되는 사항은요. 삭제된 콘텐츠 내가 자신이 올린 콘텐츠가 삭제된 콘텐츠의 위반사항 괴롭힘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면 폭력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채널에 미치는 영향 취할 수 있는 조치 내가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받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이 예를 들면 지메일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경고를 받으면 내 채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픕니다. 주위에 보시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며 고의로 정책을 위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서 주위는 한 번만 주어지며 채널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가 가이드 위반하는 콘텐츠가 다시 발견되면 경고가 적용된다 했어요. 경고에 따라 심각한 서비스 악용이 한 번만 발생해도 주위 없이 바로 심각한 서비스 악용이 한 번만 발생해도 채널이 폐쇄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 번만 경고받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한 번에 폐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치가 실수다. 유튜브의 실수라고 생각하면 주위에 대한 내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차 경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차 경고를 받으면 콘텐츠가 유튜브 정책을 두 번째로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경고를 받게 되는데 경고를 받으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이에요. 7일 동안 뭘 할 수 없느냐면요. 동영상을 올릴 수 없어요. 동영상을 올릴 수 없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수 없어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못하는 거예요. 다음에 스토리 업로드가 안됩니다. 예약된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도 안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일정 공개 예약 프리미어의 동영상 만들기 예정된 프리미어 동영상 또는 실시간 스트리밍에 대한 트레일러 추가 맞춤 썸네일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게시물도 올릴 수 없고요. 재생 목록에 공동 작업자 만들기 수정 또는 추가도 안되고 보기 페이지에서 저장 버튼을 사용하고 재생 목록 추가도 안된다. 추가 또는 삭제도 안된다. 이런 제안을 가니까 가장 큰 것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댓글도 달 수 없어요. 일주일도 안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약된 공개 콘텐츠는 이 제재기간 동안 비공개로 아무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정지 기간이 끝나면 일정을 다시 예약해야 된다.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일주일의 제재기간이 지나면 모든 권한이 자동으로 복원되고 되지만 경고는 90일간 유지된다. 이게 중요해요. 제재기간 일주일이 지나면 일주일간 유튜브를 업로드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복원이 되지만 그 경고는 90일간 채널에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90일간. 그게 세 달이에요. 세 달. 3개월 동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2차, 3차 받으면 채널이 삭제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로 두 번째로 이 경고를 받게 되면요. 경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차 경고에서 90일 이내에 2차 경고를 받으면 2주 동안 콘텐츠를 게시할 수 없다고 했어요. 2주 후에 모든 권한이 자동으로 복원된다. 1차처럼 복원됩니다. 2주 후에. 2주 동안 이때는 기간이 길죠. 각 경고는 적용 시점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는 소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2차 경고도 90일 또한 유효하다는 겁니다. 단지 2주 동안만 2주 동안 콘텐츠를 게시할 수 없다는 것이 좀 다른 점이죠. 그 다음에 3차 경고를 받는 경우 이건 절망적이죠. 이걸 또 90일 이내에 위에 1차, 2차의 경고를 받은 90일 이내에 경고를 세움받으면 채널이 유튜브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영구적으로 삭제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각 경고는 적용 시점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는 소물되지 않습니다. 이 3차 경고를 받으면 서버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몇 번 봤습니다. 구독자가 90만명 이상인데 하루 저녁에 바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고사항 보세요. 콘텐츠를 삭제해도 경고가 삭제되지 않습니다. 삭제된 콘텐츠에는 커뮤니티 가이드 이원 경고가 적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공식 아티스트 채널이 정지되고 커뮤니티 가이드 이원 경고를 받으면 공식 아티스트 채널이 적용이 정지되고 아티스트 채널이라는 것을 제가 검토해보니까요. 유명한 가수도 있죠. 가수나 음반 회사라든가 그런 거기에 해당돼요. 일반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다음에 여기 경고를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세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살펴보고 콘텐츠가 정책을 중소하는지 확인합니다. 자기가 올린 동영상이나 댓글이 유튜브의 자기들의 원칙이 있죠. 가이드라인이 있죠. 그것을 위반하는지 보라는 거죠. 채널이 적용된 경고 조치가 실수다. 유튜브의 실수라고 생각되면 알려주세요. 여기에서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의 유튜브 스튜디오의 대시보드에 가면요. 우측 상단에 이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유튜브는 자기들이 제장에 따라 판단에 따라서 크리에이터의 유튜브 올리는 사람의 콘텐츠 제작을 제한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정을 중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유튜브의 권한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한을 받았는데 제한제출을 우회하기 위해 다른 채널을 사용하여 사용해서 유튜브를 올리면 동영상 올린다는 이런 건 금지된다는 거야. 이러한 금지조치는 계정의 제한상이 적용되는 한 유효하다. 계정의 제한상이 적용되는 한 유효하다. 이 제한을 따르지 않으면 유튜브 서비스 약관에 따라 우회행위로 간주되며 계정이 해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기가 유튜브에 1차, 2차, 3차 이렇게 1차, 2차 이 경고를 받잖아요. 받으면 그것을 다른 채널이나 다른 계정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올리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타격적이죠. 굉장히 타격적입니다. 이상 유튜브에 위방 경고를 받는 경우에 유튜브에서 제시하는 여러가지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입원하지 않고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입원하지 않고 채널을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